이건 범행을 막은 게 아니라 심판하고 음증한 거야. 아닌가? 그게 뭐가 나빠요? 나는요.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. 이거 폐기할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영영 안 쓰겠다는 얘기야. 조금 갑갑하겠지만 전공법으로 가자. 안 그러면 똑같아져 그들하고. 좋아. 천천히 가자. 저도 찬성이요. 전혜수는 지금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. 타겟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적 복수 중인 건 확실하니까요. 그건 곧 과거에 범망을 피했거나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지. 맞아. 방 계장님이 조사했던 인물들 중에 좀 마음 쓰이는 인물이 있어. 차관한테 협조 부탁해. 그러니까 이 말은 방 계장님이 잊지 말고 다들 몸 조심하라는 얘기야. 알았어. 그럼. 잘했다. 잘 생각했어요, 변호사님. 이쁘다.